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지요 춥고 또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먹히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2박 3일 동안 백퇴된 의료선교봉사단 훈련학교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백퇴된 의료선교단은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꽤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백퇴된 의료선교단의 역사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큰 방향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만큼 이번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늘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그냥 봉사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자원봉사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며 그 표 역시 봉사이다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바른 원칙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전해주도록 청중들을 교훈시켜야 한다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해야 될 것인지 수많은 봉사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봤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기록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목적이 뭡니까 군림하러 오셨어요? 봉사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좋은 하늘 궁전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봉사를 얼만큼 했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저 척 보면 사람 다 아니니까 12명 아무렇게나 잘 뽑아놓고 그냥 가셨으면 됐는데 예수님이신데도 2박 3일이 아니고 3년 반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개독교인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는 겁니다 또 그 표호 역시 오직 봉사인 거예요 이 교회가 오직 봉사 사회를 위한 봉사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은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 지휘하는 바에 따라 싸움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할 군사이다 혼자 각자 뛰어봤자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엔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시고 그분께서 이미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점점점 더 강한 군사가 되듯이 자원봉사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몇 년 동안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처리하느라 이 훈련을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어봤어요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훈련 받지 않은 학도병들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훈련 받은 이 의료선교 봉사단원들과 함께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봉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도 봉사해야 돼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만 됩니다 그들은 바른 원칙들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원칙들을 전해 주도록 청중들을 교훈시켜야 한다 그냥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실천되지 않는 진리는 썩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 주는 진리여야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천은 안 하는 진리 그것은 생명력과 치유력이 없는 진리이고 나만 아무리 산속에서 실천해도 누구한텐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썩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나도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가르치는 대로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한텐가 나누어 줘야 돼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늦은 비 성령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나누어 주어야 썩지 않고 계속 새 것으로 싱싱하게 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 여기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주어야 빛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빛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의 삶을 위해서 산다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 하나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흘러나가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니고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제일 처음으로 명령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의인을 만들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의인으로 가득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을 더 듣는 바람에 이 첫 번째 계획이 좌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향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명령한 말씀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은 마태봄 28장 19절 20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입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일 텐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가득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죄인이지만 그들을 전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죄를 씻어버리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구원해서 이 땅을 전도와 침례를 통해서 의인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실론자로 살아가다가 대학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얼마나 얼마나 기쁨이 차고 넘치는지 기차를 타도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있든 할머니가 앉아있든 아저씨가 앉아있든 이걸 가만히 앉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학교 캠퍼스 벤치에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여튼 만나면 예수를 알았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진짜 가장 행복해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거는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책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슴 속에서 이야 신학이 전공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해서 읽고 학점도 잘 나와서 좋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옆에서 편입을 하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마치고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슴 속에 전도만 하고 싶어요 전도만 그런데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직장을 가져야 돼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직업인 목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행복한 전도 밤낮 가리지 않고 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두 가지 고민 속에서 오랫동안 7년 동안 번민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간다고 하다 포기하고 늦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24시간을 지내게 됐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변화돼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밤 1시였어요 광명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있을 때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손님까지 모아도 한 50명이나 될까 그런데 제가 좋으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1년에 한 80명 90명씩 침례가 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빈자리가 꽉 차고 2년째 되니까 자리가 없어서 막 싸워요 화장실 갔다 오면 누가 앉으니까 내 자리 내놓으라고 싸우고 그래서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1년 뒤에는 주소록 보고 반절 딱 쪼개가지고 교회까지 하나 준비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반절이 헝하니 비워요 또 1년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가 채워져요 그런데 한 3년을 제자 훈련에 뭐에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데 내일 새벽기도 하지 매주 안식일 저녁에는 철회하기도 하지 그런데 한 3년을 그렇게 하니까 32만 명 사는 도시에 전단지를 16만 장씩 뿌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 충만을 위한 백일기도회를 교인들과 함께 했어요 뭘 잘못했을까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 딱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첫 번째 어디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참으로 이런 별명이 나오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뜻은 말과 행동 활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가리키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도 그대로 따라야 되지만 일하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좀 해보고 가르치는 방법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보고 예수님의 품성을 좀 닮아보자 저는 중간에 신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통이고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증원 6권 24페이지에 보니까 마지막 위기의 때 마지막 때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도해야 될 시기가 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연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거룩한 사업이 완성될 길을 준비하신다 주님께서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 속에는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말이 같이 섞여 있어요 가장 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길과 활동의 방법들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인간의 전략대로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포해야만 됩니다 위기가 밀려오면 여기 보니까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길과 활동의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메시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지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마지막 때 전도법은 무엇일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정리를 해보니까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어서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수많은 칠지앙과 야곱의 환란을 다 살아서 통과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 살아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한 전도법이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무리와 함께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남은 무리의 훈련 방법은 제자 훈련입니다 봉사하는 것조차도 자기 타고난 날람트로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품성 좋아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증원 9권 117페이지에 보니까 잘 조직된 계획이 있고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훈련 곧 교육이다 이 훈련과 교육이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좀 그냥 괜찮고 사람도 많고 이렇게 준비된 곳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숫자조차도 한 팀도 되지 않고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데서만 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나는 저렇게 크고 좋은 데서 언제 한 번 일해보나 부러워만 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훈련 곧 교육 이 말씀 하나를 믿고 한 명부터 교육하고 훈련하고 제자훈련을 했을 때에 복회할 때는 거의 정말 작은 교회였을지라도 전국에서 침례자가 언제나 가장 많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교회 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 이 말씀 정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제자훈련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남은 무리 활동 조직 조직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스몰그룹입니다 교회 지원 7권 21페이지에 여러 작은 반들로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아주 작은 그룹 그룹 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큰 방향을 향해 나가는 아주 조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활동 방법은 집집 방문이에요 큰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공중에 쏴서 버림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집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힘들게 대문 열고 들어가지 않아도 이 SNS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골반까지 다 들어가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마지막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세월의 땅 끝까지 이걸 전파를 합니까 지금은 1년도 길어요 이걸 위해서 칩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가 막 지원을 해가면서 지금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디서라도 이 기별을 방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어요 이건 하늘이 만들어준 길입니다 하늘이 길을 다 닦아준 거예요 집집 방문 사업은 무엇보다 가장 요긴한 사업이다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기별은 무엇일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다 수단이고 결국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건강기별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 방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이 닫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100일 기도를 하다가 드디어 빠진 고리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아 쇠기도 박지 않고 도끼질을 해왔구나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한 사람 침례 주려면 막 대쟁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은 무리들의 접근방법 마음을 활짝 여는 쇠기의 기별로 의료선교 사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단 한 과목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한 군데도 구경 가본 적도 없어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의료선교 사업이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쇠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미련하게 전도를 했구나 생나무를 도끼로 이게 잘라보세요 되는지 쇠기 없이 도끼질을 한 거예요 전혀 문외한이지만 배워야 되겠다 밑바닥에서부터라도 배워야 되겠다 쇠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 하고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크게는 티칭 가르치는 일 프리칭 전도하시는 일 세 번째는 힐링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뭐하는 데 보냈습니까 힐링 힐링 언제고 그들의 육적인 피로를 들어주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때 하늘의 복음을 전해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법을 쫙 살펴보니까 그 구도자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것 38년도 이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는 가장 관심이 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첫 마디 쇠기 역할의 말을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물로 시작을 합니다 물 한 잔 타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에게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 마음 문을 여는 말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이 말처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하늘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일단 마음 문만 열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무슨 방법이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콧방귀도 안 끼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 문을 열어야 될까 저는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앞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관심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승률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통계에서 찾아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1등입니다 44.9% 경제가 24.5% 하고 박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이 자식을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관심 많은 것 같아도 그중에 일부입니다 7.4% 직장 문제 6.5% 자녀 문제 4.6% 주택 문제 3.1% 제일 관심 많은 주제가 뭐예요? 건강 아 건강으로 처음 만나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앉자마자 안식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또 건강에 대해서 자기는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15살에서 19살까지는 12.9%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 20대는 24.5% 30대는 41.8% 40대는 52.9% 50대는 61.2% 60대는 70.1%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하늘나라 갈 기회가 나이가 들수록 더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부터 전해야 될 텐데 아 나이가 들었을수록 건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어떤 것을 제일 어려워하는지 2015년 통계에도 보니까 건강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60.5%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러면은 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건강 얘기를 하면 듣게 되어 있고 찰만 전하면 마음문을 열 수 있고 열고 나면은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의 신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니까 535페이지에 나는 주님의 섭리를 통하여 의료선교 사업이 병든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쇠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기별이 마음문을 여는 접근하는 쇠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시대 전도법에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독기질만 한 거예요 리뷰 앤 헤럴리지에 보면은 의료선교 사업이 현대 진리의 복음의 문을 여는 쇠기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처에 들려져야 한다 이 전도법대로 나가면요 하루 이틀 지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절대로 문이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전도가 쉬워요 갈수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대들에게 불원간 의료선교 사업의 목회 분야의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그대들이 의료선교 사업 곧 치료하고 축복하고 힘을 더해주는 복음 사업에 결정적인 관심을 보이기 전에는 결코 복음의 명령을 따르는 목사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의료선교 사업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가 올 정도로 문이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선교 사업을 쇠기로 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 마지막이 될수록 가을에 못 떨어지는 것만큼 낙엽 떨어지는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로 밀려온다 그랬어요 이 의료선교 사업과 함께 마음문을 열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언은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의 증원 유권 293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료선교 사업이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진리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실천된다면 그 기별은 가리워지거나 그 진전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전도하기가 더 쉬운 시절이 오지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건강기별을 쇠기로 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것을 빼먹었구나 마음이 급해서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백일기도 끝나는 날 그냥 하자 하면서 배우는 거지 딱 10일 뒤였어요 전 주로 예언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던 예언전도도 3개월 이상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했지만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10일 뒤에 한다는 얘기는 그냥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준비가 안 된 지표였지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16만 장 전단지를 뿌려도 한 명도 안 오던 그 도시에서 한 장도 안 뿌렸어요 제 믿음은 한 3명만 와도 그 사람도 가면서 배우는 거지 뭐 이 정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밀려오는지 그 교회가 가득 차고 뒤에서 한 20명은 서서 들어야 될 정도로 왔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다리 잘라야 된다고 수술 날짜 받아 나섰던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3일 뒤에 휠체어 던져버리고 2층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왼쪽으로 풍 맞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풍 맞고 또 누워있다가 왼쪽으로 풍이 오고 세 번씩 풍이 와서 13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 들껏에 실려왔는데 5일째 되는 날 2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방향을 제대로 잡았구나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흉내만 냈는데도 이렇다고 하면 제대로 배워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그때부터 정말 좌우 보지 않고 오직 이 한길만 달려온 게 30년째입니다 광명교회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소식들이 테이프로 여기저기 전해졌고 수목원 옆에 있는 영락교의 기도원 원장님이 그걸 듣더니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거 들었는데 이렇게 치료됐다는 얘기가 진짜냐 제가 아픈 사람들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확인하고 싶대요 원래 돈을 받는 데인데 돈 안 받고 공짜로 해 줄 테니까 환자들 모집해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서 한번 해보래 진짠지 가짠지 보기 했대요 전 그때 공기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였는데 응답이다 하고 백여 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광릉내 기도원으로 가서 10일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이 영락교의 기도원 원장님이 지팡이를 다섯 개를 주셨어요 중풍병자들이 지팡이 잡고 다니다 다 버리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나 이런 하나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침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침례를 줬습니다 하루아침에 안식일교의 기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증을 해서 연합회 소속으로 돌리고 그리고 한국연합회 최초의 요양원이 95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직원은 저하고 총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120명씩 밀려오는데 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봉사자들만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봉사자 역사가 깊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봉사자로 온 홍만이 36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분이 낮에는 공부하고 밤을 꽈박 새면서 와서 또 이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백투에 댄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논문을 뒤늦게 봤습니다 별의별게 다 적혀 있어요 강사가 누구였는지 몇 사람이 왔는지 지금 보니까 백여 명 이상씩 왔는데 50%는 저 밖의 사람들 50%는 교회 안 사람들 그리고 봉사자들은 40명씩이나 왔어요 매달 40명이 왔습니다 스탭은 환자들보다도 하루 먼저 오고 그 다음 환자들보다 하루 늦게 가는 게 스텝이었어요 하루 먼저 와서 이렇게 짧게 봉사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을 저도 하니까 잘못된 거 가르쳐 달라 더 잘해야 될 거 잘한 건 또 얘기해 달라 매달 그 일을 반복하면서 이 백투에 댄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논문을 보니까 매달 25명 내지 30명씩 침례자가 났어요 온 구도자 중에 70% 이상이 항상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딱 하면 그 구도자가 사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연락을 해서 침례 주고 교회를 좀 모시고 가십시오 연합 침례식이 됐어요 한 15개 교회들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오니까 이건 대대적인 연합 전도회가 매달마다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이 될수록 이렇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금 저 뒤에 우리 이상진 씨가 와 있는데 그때 여기 사진에 있어요 스태프들입니다 봉사자들로 한 달에 10일은 여기 요양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10일은 전국을 돌면서 전도단으로 또 밖에 나가서 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더규산 요양원을 또 설립을 했고 또 더규산 뉴스타트 요양원과 장수 뉴스타트 건강의원을 합병을 했는데 의원 가지고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다시 인가받아서 설립을 했고 제 가슴 속에는 계속 의료선교 봉사자들로 이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항상 있었어요 직원으로 다 할 수도 있는 때였지만 이제 1년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의료선교 훈련을 하는 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40명이 왔어요 그중에서 20명만 우리가 뽑았습니다 1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이제 하면서 반절은 병원에서 스태프로 봉사하고 반절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자로 또 활동을 하고 그때 친구들이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고 사모님이 되신 분도 있고 다들 평생의 신앙을 이 가슴 속에 다지는 그런 1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그때 일어났는지 몰라요 1년에 500명 이상씩 침례를 줬습니다 너무 침례를 주기가 쉬운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리고 에덴병원을 또 설립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합회의 자금 1원 한 푼 요구하지 않고 교인들 후원 자금 1원 한 푼 받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기가 쉬운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이서 교회를 하나 설립을 해보자 되는지 한번 해보자 너무 쉬워 그냥 한번 딱 전단지 뿌리니까 100명이 모이고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매주 토요일날마다 우리가 모이겠다 한 30명은 나와요 그런데 이 일주일짜리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격주제로 계속 했어요 한 주하고 한 주 준비했다 또 하고 격주제로 계속 하니까 이게 전도회이지 뭡니까 금방 있던 자리가 좁아져서 극장을 교회로 하나 빌렸어요 거기가 꽉 차서 그냥 몇 개월 만에 교회 하나가 뚝딱하고 세워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가니까 이렇게 쉬운 것인데 내 생각대로 하니까 어려웠던 것이구나 너무 쉬워요 그냥 건강기별로 마음을 활짝 열고 완전히 열어지면 이 기별이 어디서 온 건 줄 아느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큰 침례탕에 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어디가 제일 큰 침례탕일까요? 태평양 바다 중에서도 태평양 거의 100%가 침례를 받아요 거의 거의 100%가 그러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을 또 교육해서 이분들이 직원이 되고 지금 LA의 이 백퇴된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기 때문에 TV방송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면서도 중국, 인도, 페루, 하이티, 미얀마 한 30여 개국을 이 비영리단체 백퇴된 월리뮤션을 설립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의사, 한의사 모아서 훈련학교를 매해 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가는 거예요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어떤 나라일지라도 문이 열어지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국의 도시를 다니면서 어떤 도시라도 가보면 이 도시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교회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침례자가 났습니다 그런 소리를 거의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언의 신에 나오는 전도법대로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인도에 가서 한 4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대원들 한 30명 같이 가서 훈련받은 대원들과 함께 가서 이런 의료선교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청소하는 그런 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훈련받은 군사 전천우 전도인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훈련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엘리아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내가 병이 있는데 치료하러 그냥 봉사자 이름으로 오느냐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준비된 마지막 의료선교사들이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정말 훈련받은 한 군대가 태어나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늘 군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까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 당시 이상으로 치료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쪼개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긴 줄을 쓰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사실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쓰고 그럴까 그런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의료선교사로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만 원짜리 돋보기 하나도 저쪽 가면 마음을 여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또 그 뜸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올려놓으면 치료가 돼요 올려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나고 나면 기도해달라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이 복을 칼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머리에 딱 손 안고 기도하기 전에는 떠나질 않아요 우리의 손길을 이렇게 세상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갔을 때는 95% 전국민의 95%가 불교인이에요 빚박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은 그만두고 치료도 못하게 타락방에 숨어서 이빨 빼줬어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니까 스님들이 단체로 와서 들어요 마치는 날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1200명이 침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고 나가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만큼 수많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혼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부두교 막 좀비 이런 무서운 종교가 국교인 하이티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두교의 사제가 될 뻔했었던 사람들이 앞다퉈 나와서 침례를 받는지 밴글라데시 그냥 이 교인이 아니고 구도자인데 나도 한번 해외선교 따라가 보겠다 했는데 한마디도 전도를 안 했어요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풍겨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속이겠어요 그러나 같이 여행하는 중에 말 한마디 하는 것 하나 이 모든 것에 감동을 받고 하늘의 진리까지 보면서 나 1번으로 침례해 주세요 그래서 1번으로 침례를 받고 많은 회교도인들이 또 침례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중국 2,500명이 극장에 모여서 건강기별과 함께 아주 묘하게 영적인 진리를 또 전할 수 있고 지금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중국은 다 쫓겨났는데 비자 다 막혔어요 저는 대놓고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강기별을 쇠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소에서 건강기별로 마음문이 열어진 다음에 딱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전까지는 그냥 건강기별 전하고만 오고 전하고만 오고 그랬는데 전 좀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최초로 딱 3일밖에 가지를 못했는데도 25명 거의 공삼당 간부들입니다 아주 쉽게 침례를 받아요 또 뇌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어서 팔다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던 사람이 이 방법대로 딱 살았더니 팔이 올라가고 17kg가 빠지고 여기만 빠졌겠어요 암덩어리도 없어져 버렸지 그래서 말도 하고 두 팔 다 올라가고 운전도 하고 이렇게 몸을 열어놨으니 그 다음 진리를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환자를 치료하는데 왜 썼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이걸 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훈련학교를 하고 전국에서 모여서 딱 훈련학교를 하고 한 40명이 한 번에 중국으로 가서 흩어져서 치료해 주다가 딱 마음 열어지면 전도하고 마지막 날 해란강에다 모여서 후닥닥 하고 나와야 돼 아니면 잡혀가니까 목사들 목사들 10명이 쭉 서서 동시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200명 침례 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10명이 주니까 금방이에요 204명 단체로 침례를 주기도 하고 대충 보니까 이 백퇴덴을 통해서 침례를 중의 한 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 쉬워요 저는 이 방법들을 서로 훈련하고 배우면서 내가 치료되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저 땅 끝까지 이 방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의료 선교 봉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몇 년 전에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했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운동이 또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에 들어와서 여기 자리 잡느라고 평생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요즘 몇 년을 제가 못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땅 끝까지 이 복음을 건강기별로 마음문을 열고 전할 만한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은 엘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 단수로 맞춰지는 운동이 아니고 엘리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전개되는 운동으로 늦은비 성령이 내리고 이 운동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늦은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향기로운 향수라 할지라도 파리 썩은 그릇에 부어버리면 파리 썩은 냄새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이 있을 때는 거룩한 성령을 부어줬을 때에 우주를 뒤흔드는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룩부분 1권 190페이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늦은비는 분명히 내립니다 늦은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뭘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들의 영역의 그릇이 아직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육적인 그릇과 영적인 그릇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정결하게 씻어버리고 디톡스 그 독소를 버려버리는 그 준비된 작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늦은비 성령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감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게 가능할까 부어주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요해를 써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에덴에서 멀리 멀리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하면서 가자고 그랬는데 하나는 금식하면서 의학적으로는 금식을 할 때에 그 소화시키던 에너지가 남아 돌면서 우리 몸속에는 모든 잘못 먹어서 축적된 독소들을 다 버려주는 육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육적인 디톡스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또 영적으로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은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밖에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영육의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내일 하루 새끼는 이 디톡스로 우리가 좀 해보자 하고 뜻을 보았어요 짧은 하루 일지라도 금식을 하면서 디톡스를 하면서 흑의 눈물을 흑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첫날은 적혈구가 독소로 막 떡이 됐는데 딱 4일 디톡스 하니까 피가 깨끗하게 디톡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얼굴도 영적인 디톡스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싹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짜구 친 건 아닌데 다 똑같아 나중에 사전을 보니까 이 기자 출신 이분도 그냥 줄줄이 사탕이었는데 그냥 깨끗이 치료되니까 마음도 그냥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떡이 됐는지 몰라 이분도 근데 4일 디톡스 하니까 그냥 적혈구가 탱글탱글 보기만 해도 예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짧은 하루일지라도 디톡스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디톡스하는 사람들 봉사를 하고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대살문의가 존소 5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구름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집 하나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된 상태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신다 그랬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자는 내가 먼저 배워야 돼요 여기로만 알면 안 됩니다 가증하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여기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좋아졌네 하지 말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앞으로는 자원봉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훈련을 받고 하고 싶은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 길은 없지만 하다 보면 도대체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또 이건 뭐 어떤 개인운동이 아니니까 한 팀워크 완전히 모아졌을 때 늦은비 성령이 만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들은 중간에 좀 좀 더 준비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위헌이를 좀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 운동을 우리가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백퇴된 의료선교 봉사 당원으로서 혼자는 뭐 큰 힘이 나지 않을진 모르지만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급하면서 나가면 손을 얹은 즉 치료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